방위 사업청이 지난 14일 공군회관에서 방위 사업청과 군수기업이 상생하는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방사청과 기업이 서로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과 소통으로 동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방위 사업청과 군수기업이 원활히 소통할 때 건전한 계약 문화가 조성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군수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군수기업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생소통에 나갈 수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상생소통 워크숍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한 첫 행사입니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에선 지난해 조달 집행 결과와 올해 조달 집행 계획,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체 상급률이나 등 20개 항목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2부에선 업체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맞춤형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약이행 능력이 우수한 5개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표창을 받은 태창정밀은 다품종 소량 계약이행 사례를 발표하면서 업체의 계약 성공을 위한 노력과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한 간접적 멘토링으로 역할을 하는 듯 만남과 공유, 화학과 상생하는 장이 되고 아울러 굼납을 생각하는 군수 기업의 한로를 열어주고 문털을 낮게 해주는 기회로 삼아 더욱 모범이 되는 군수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방위사업청과 군수기업 간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